울산 저거라고 아니지 울산 가는 길에 중간에 쉬운거 아냐 제가 원래 울산까지 가야되는데 가야되는데 중간 쉬워서 열려 울산까지 제가 호랑이야? 아닌데 그냥 제가 백두산에서 한류산까지 가는 길에 그냥 아 그것도 있어요 그것도 있고 본래동화 중에 어디로 모여라 아 그것도 있고 합동이 저기서 못췄댔다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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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